세종시와 지역금융계, 직능단체 등이 강진 피해로 고통받는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.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,525만 5천 원을 전달했으며, 세종오리신협과 세종시 자율방재단연합회도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향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. 이 밖의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성금 1,000만 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, 충남도 의회도 도 의원들이 마련한 성금 5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전달했습니다.